반갑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부탁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응원하지 않으면 외로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가족도 있습니다 누군지 다 아시죠? 그리고 검찰개혁의 선두에 섰던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함성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굿대타 내란 눈물을 꾸민 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놔둘까요? 엄벌에 처해야 되겠죠 이런 자들을 뒤로 빼돌리고 숨긴 자들도 있습니다 공범 아닙니까? 역시 엄벌에 처해야 되겠죠 이런 내란 눈물을 수사도 하지 마라 처벌도 하지 마라 이게 바로 불기소 결정입니다 우리가 했습니까? 정치 검찰이 했지요 증거도 있습니다 직인 찍힌 거 다들 똑똑히 보셨지요? 그런데도 발병하고 있습니다 몰랐건 알았건 보호를 받았건 아니건 자동 날이건 아니건 직인이란 최종 책임 내게 있다 그런 표시 아닙니까? 아니라면 직인 찍을 필요 없지요 같은 총장인데 대학 총장의 직인은 위조여 모여 수사 대상이고 당시의 책임자 현직 검찰총장 그 직인은 나 몰라라 이래도 됩니까? 우리 다 죽을 뻔했습니다 아닙니까? 땡크로 밀어붙이려고 했지요 괌은 여의도 피범벅 될 뻔했지요 내란 눈물 수사하지 않는 나라 세상에 있습니까? 내란 눈물 불기소 처분 수사 방해입니까? 아닙니까? 수사 방해에 처벌해야 되지요 처벌하려면 조사와 수사해야 되지요 누가 책임자인지 밝혀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 지금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왜 못하는지 다 아시죠?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검찰 조사하는 권력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권력 발동 해야 될까요? 말까요? 수사하는 자를 수사하는 법 필요합니까? 없습니까? 눈앞에서 내란 눈물 수사 방해가 버젓이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아멘의 의사 출두요 네 이놈 오랄을 받아라 이렇게 벌벌 떨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한 번 더 해주세요 국민의 의사 출두요 좋구나 다 같이 합시다 먼저 아멘의 의사 그 다음에 국민의 의사 자 아멘의 의사 아멘의 의사 출두요 출두요 국민의 의사 출두요 좋죠? 네 이 아멘의 의사 국민의 의사 국민의 의사 21세기 현대판의 아멘의 의사 국민의 의사 뭡니까? 뭡니까? 공수처는 죄의를 죽이면 대통령부터 검찰까지 고위공직사 모두 포함됩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은 빠졌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아닙니다 공수처 설치 여의도에서 반대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아닙니다 고 노회찬 의원이 명언을 남겼죠 파리 모기가 반대한다고 에프킬러 에프킬러 뿌리지 말까요? 아닙니다 공수처 반대하는 자들 스스로 정체를 밝혔습니다 에프킬러 없애라고 없앨까요? 아닙니다 공수처 반대하는 자들 그게 바로 명단입니다 그게 바로 공수처 수상 대상 명단입니다 우리말 듣지 않는 국회의원들 떨어뜨릴 수 있지요? 구테터 내라는 뭐 누가 막았습니까? 우리 그렇지요? 내라는 뭐 누가 막았습니까? 공수처 설치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누가? 난폭검찰 정치검찰 그리고 적폐정치 적폐정당 모두 청산할 수 있지요? 공수처 설치 누가 합니까?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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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공수처 설치 하라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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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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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